장애인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를 국가대표 알타인스키 선수를 했었고요. 지금 다친 지가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버스 라이터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올해는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에서 A플러스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를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하는 어스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9월 1, 2, 3 기억하셨다가요. 시간 되시면 청와대로 오시면 정말로 다양한 많은 복고리 공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트로트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상사화 들려드리겠습니다. 3개월 1, 3G의 3개월 27, 2, 3개월 30, 6절 너 다시 꿈에 그리로 나에게 찾아올 꿈을 지고 너는 또 어디로 가버려 우리의 꿈은 꿈에 그리신 것과 참기마저 떠나오네 바람에 남린 저 꽃잎 속에 애사랑 넘친다 아, 뭐라는 아, 동백이 계절을 바꾸어 다시 피면 아, 세월이 시도 가던 아, 세월이 시도 가던 아, 세월이 시도 가던 들 bang이 피는 모두가 늘었다 동백이 피는 넌 다시 동백으로 나에게 찾아올 꿈을 지고 ήσales 너도 어디로 가라 여름이 그날 오고 싶었다 천인마저 떠나 보내고 바람에 날린 저 꽃잎 속에 내 사랑도 진다 아 뭐라니 아 동백이 계절을 바꾸어 다시 피면 아 세월이 휘또 가던 내 사랑도 진다 아 네 그대의 양은 하루이 아멘